멤버들은 뭐라고 저장했는지 제가 최근에 품애로 한 번 보낸 적이 있는데 그 디아이콘에서 인터뷰를 한 거를 토대로 다시 저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은비언니는 은비언니부터 말해드릴게요 언니는 권은비 그때 자기를 다섯 글자로 표현하는 거였는데 언니가 나는 권은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언니는 권은비라고 저장했고 그리고 이제 사쿠자는 단발 사쿠캣 이렇게 저장했어요 아니면 단발 고양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해원이 해원이는 해원이 22세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정이 없는 게 아니라 해원이가 자기를 그렇게 인정했어요 다섯 글자로 그렇게 표현을 해서 제가 이렇게 정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예나는 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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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하핳 하하핳 이제 민제리 뭘 해도 되는 민제리 이렇게 했어요 뭘 해도 되는 민제리 그리고 나부기야꺼 어? 나부기야꺼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바꿀 예정입니다 흑발, 개, 율 강아지, 개 말고 어? 너 개 알아? 할 때 그 개 흑발, 개, 율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유리가 자기 다득한걸로 빨간머리, 개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흑발을 했을때문에 흑발, 개, 율 그리고 호민은 희승아 유진이는 헬시멍몽이 건강하다 하얀이네 응 그리고 원현미는 정말 대변한 영 은행 좀 해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